이번 시간에는 육각머리 볼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험문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머리가 육각형, 여기서는 여기서는 육각형을 안보입니다만 여기서 보면 육각형으로 보이죠. 이건 이쪽으로 가 있는건데 암튼 이런 육각머리 볼트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했던 육각머리 붙이볼트 처럼 이것도 대부분 볼트 머리의 높이나 나사부를 직접 측정해 가지고 호칭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. 규격집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육각볼트가 나오는데 육각볼트도 보시면은 호칭지로 육각볼트가 등급 A 가 있고요. 등급 B 가 있고 등급 C 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육각볼트 모양에 따라서 등급 A 하고 등급 B 는 이 밑에 단이 하나 붙게 되어 있고 서로 호칭지수도 약간씩 다릅니다. 근데 우리가 그리자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육각머리 밑에 단이 존재하지 않는 호칭지를 육각볼트 등급 C 를 그리는 겁니다.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은 높이는 3.5 구요. 물론 나사부를 재면은 5mm 가 나와서 이 녀석은 나사의 호칭 M5 짜리 육각볼트 인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2 니까 길이가 12 죠. 그러니까 M5의 길이 12 짜리 육각볼트 를 그리면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 템플릿을 여셔가지고 육각머리부터 그려야겠죠. 5mm의 육각머리인데 여기서 다각형을 그리시고 여기를 수직 구속 조건을 주시구요. 자 S 치수를 봅시다. S 치수를 보면 기준치수가 M5 일때 8 이죠. 그래서 8 높이 K 는 3.5 그래서 3.5 만큼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높이가 완성됩니다.